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기현입니다. 우리 고1, 2 친구들을 위한 여름방학 커리큘럼 수강 가이드 저는 수학 강사 김기현이라고 하고요. 아마도 저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그리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아 이 선생님이 이러한 선생님이구나 어떠한 커리큘럼으로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부터 아이디어까지요. 선생님의 커리큘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우리 수학 공부에 대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일단 우리가 수학이라는 과목 너무나도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건 주변에서도 많이들 들어서 알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과목이 구성될까라고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수학 1, 수학 2, 우리 공통 과목이고요. 모든 친구들이 무조건 공부해셔야 되는 과목이 될 거야. 그리고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어떤 과목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라고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애들아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무조건 일단은 2학기에 필요한 과목을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학교별로 너희들이 내신을 어떤 과목을 볼지는 그때그때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기에 본 과목, 다시 한 번 복습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요. 우리가 2학기 때 내신 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내신 볼 과목을 먼저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공통 과목에 대한 학습의 우선순위가 무조건적으로 높게 그리고 학습 비중을 크게 가져가셔야 되는 게 아마도 애들아 꽤나 많은 학교에서 1학기에 수학원이라는 과목을 봤을 거고요. 2학기 때 수학2라는 과목을 볼 수 있어요. 뭐 선택 과목을 추가로 공부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수학2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수학2에 해당하는 비중을 높게 공부하면서 우리 실제 수능에서도 애들아 선택 과목보다는 일단 공통 과목에 대한 실력이 무조건적으로 제대로 쌓여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일단 수학1, 수학2, 즉 공통 과목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과정에서 선생님, 제가 2학기 때 내신을 수2를 보기 때문에 수2를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1학기 때요. 너무 열심히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1에 해당하는 공부가 조금은 빵꾸가 나 있는데 수학1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수학2를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애들아 수원과 수2는요. 독립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시 무조건적으로 수원을 끝내고 나서 수2를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수원 몰라도 수2 갈 수 있다. 수2 몰라도 수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수원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2학기 때 수2를 내신을 본다면 무조건 수2를 먼저 하셔도 괜찮다는 거. 수2 시작해라.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제가요. 이번 여름방학 때 선택과목을 미적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수2를 공부한 기억이 있는데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미적분을 지금 조금 선행 느낌으로서 공부를 해도 되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미적분 과목은요. 수2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미적분 못한다. 다시 안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수2가 제대로 되어 있어. 기본기념, 공식, 그리고 기본적인 유형별 문제들 다 풀 수 있어. 라고 생각한 다음에 미적분을 가볍게 시작해도 되겠지만요. 아직 수2가 조금 가물가물해. 공식도 잘 기억이 안 나고 2, 3점짜리도 잘 안 풀려. 그러면 미적분 하는 거 아니야. 수2 먼저 제대로 하는 게 맞아. 알았지? 선생님, 저 확률과 통계나 기한대요? 라는 친구들은요. 상관없이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수1, 수2 몰라도 확통기하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수2, 무조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우리 고1, 2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이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가져왔고요. 우리 여름방학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초 개념부터 수능 개념, 그리고 기출 분석 강의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일단 예라 우리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짧아. 뭐 짧으면 2주? 그리고 길어도 한 3주? 정도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목표를 너무 방대하게 세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힘들다. 목표를 세울 때는 재밌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여름방학이 훅훅 지나가다 보니까 야, 여름방학은 지나갔는데 내 목표만큼 내가 달성을 못했어. 하면서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요. 조금은 짧게 목표를 잡은 상태에서 그 목표를 빠르고 완벽하게 달성하는 걸 먼저 목표를 잡아보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부터 유형까지 조금은 전범위를 가볍게 완성해보겠다. 이거는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조금의 성취의 경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다 끝내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너희들이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럴 바야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것들 위주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일단 끝내보는 성취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내가 일단 이 부분을 조금은 빠르게 이렇게까지 다 공부해봤어. 이런 단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기본적인 문제는 내가 풀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챙겨보는 게 필요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기초 개념 파운데이션부터 키고프까지 이번 여름방학 때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린다. 첫 번째 파운데이션이라는 이 강의는요. 말 그대로 실제로 우리가 수학을 아예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 쌓아나가는 과정 그 정도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이 처음이어도 괜찮다.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들 다 말씀드리니까요. 파운데이션 파데로 시작하시면 돼. 그리고 두 번째 키고프라는 거는 그냥 너희들이 시중에서 내신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집 풀잖아요. 그 유형별 문제집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얘들아 이 정도의 필수적인 유형만 꼭 풀자. 솔직히 이런 문제들 우리가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풀다 보면 야 이렇게까지 풀어야 되나? 너무 내신틱한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너희들이 내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게 맞지. 그렇지만 조금은 선별적으로 꼭 풀어야 되는 유형별 문제들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만들어놓은 유형별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키고프라는 이 강의에 대해서는 선생님의 해설 강의들이 다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파데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유형별 문제를 스스로 푼 다음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데와 키고프를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베스트고요. 선생님 제가 아직은 조금 수학적인 실력이 부족해서 두 개를 다 병행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씩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그리고 옵션으로 2, 3점 기출 생각집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2, 3점 기출 생각집이다라는 건 우리 고3 모의고사 수능에서 실제로 2점짜리, 3점짜리로 나왔던 문제들을 싹 다 모아두고 선생님이 전부 다 해설 강의를 해드리는 강의와 교제가 됩니다. 그래서 파데와 키고프를 하면서 실제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필요한 친구들은 2, 3점 기출 생각집을 추가로 공부하셔도 괜찮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각 강좌와 강의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한 얘기는 선생님이 그 각 강의의 OT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필요한 친구들은 OT 영상 조금 더 자세하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충분히 여름방학 동안 끝낼 수 있는 분량으로서 꼭 필요한 모든 이야기들 다 해드린다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학이 조금 막막한 친구들 그리고 조금은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 전부 다 당장 시작하시면 되겠다. 알았지? 두 번째. 선생님 제가요.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공식들 그리고 유형별 문제집들은 그래도 내신 대비하면서 좀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조금은 집중적으로 조금 더 심화된 개념 그리고 실제로 수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을 조금 더 맛보기 느낌으로 공부해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얘들아. 아이디어. 지금 당장 시작하셔도 괜찮다. 아이디어라는 이 강의와 교재는 실제로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해드리는 강의와 교재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앞에 있는 부분 잘 공부가 되어 있다면 아이디어를 통해서 심화된 개념.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공부하셔도 당연히 괜찮아. 지금 공부한 이후에 우리 내년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얘들아 알고 있는 게 더 많아질수록 선생님이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될 거다. 그래서 아이디어 통해서 공부하시고 아이디어 워크북 또한 얘들아 아이디어에서 했던 선생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너희들이 채워할 수 있는 자작 문제로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의 가장 베스트 시그니처 강의가 아이디어인 만큼 앞에 있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다 싶은 친구들은 아이디어를 공부하셔도 괜찮다는 거. 세 번째, 지금 제가요. 수학을 잘합니다. 수학을 잘해서요. 내가 고2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고정적으로 100점, 1등급 정도 나와요. 그래서 수능 기념뿐만 아니라 조금은 어려운 4점짜리 문제도 같이 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기출 생각집 4점 문제와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고3 모의고사 수능에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4점짜리 문항들을 다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순히 모아둔 게 아니고 각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들을 해야 되는지 일관된 관점으로 선생님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를 다 설명드리는 강의와 교제가 돼요. 실제로 얘들아 기출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거 맞지? 그런데 뭔가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풀면서 풀이를 암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 친구들이 나한테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 왜 이렇게 풀어? 라고 했을 때 그냥 야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어? 내가 이걸 제대로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 내가 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조금은 이게 조건이 바뀌어도 내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까? 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프리 강의들을 보면서 아, 조그만 포장지가 달라도 결과적으로 똑같은 문제구나 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스스로 느껴주시면 된다. 그래서 기출하면 김기현, 김기현하면 기출, 기김김기 너희들의 선배들이 전부 다 수강평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야. 선생님, 제가 그냥 단순히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걸 이 강의를 통해서 배웠어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선생님이 일관된 풀이로서 다 잘 배웠습니다. 라는 증률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출심각집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 평가원뿐만 아니라 교육청 문제에서 꼭 풀으셔야 되는 사점짜리 다 모아져 있고요. 우리 꼼꼼한 지면 해설 당연히 들어있으면서 전문항 해설강의 다 진행한다는 거. 누가? 김기현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면서 내가 조금은 찝찝하게 푼 문제들 강의를 통해서 다 공부하실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상황별로 수강 예시 가볍게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쌤 제가 수학 1 과목을 처음 공부합니다. 싶은 친구들은 파운데이션과 키고프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다는 거. 수학 2 또한 파데와 키고프. 미적분 또한 파데와 키고프 함께 진행하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이 있기는 한데요. 확률과 통계 파운데이션에서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 부분을 배운단 말이야. 그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확률과 통계의 수능 개념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파데, 확통에서는 그냥 골수학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진행하고요. 아이디어에서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부터 수능에 필요한 모든 심화 개념을 다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 조합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아이디어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 선생님이 아예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설명드린다. 하면서 키고프에다 하는 유형별 문제집을 같이 시작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제가 공통과목에 대해서 내신 공부를 좀 잘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기초기념이나 유형별 문제집이 좀 되어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요. 아이디어 시작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아이디어 본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고 워크북을 통해서 선생님이 말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채워하는 연습. 그래서 아이디어와 워크북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수능을 위해서 조금 더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 싶은 친구들은 4점 기출 생각집, 수원수트 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볍게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선생님 제가 고율 수학이 잘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당장 수원수트 파운데이션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고율 수학이 안 되어 있으면 수원수트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고율 수학부터 차근차근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선생님의 고등수학 상하 파운데이션 준비되어 있다.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이 정도는 꼭 공부하자 라는 것들을 선생님이 압축적으로 필요한 얘기를 전부 다 말씀드리는 게 한 권의 교재로서 강의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고율 수학 파운데이션 듣고 공부하자.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원수트 파운데이션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고율 수학 얘기들을 가볍게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내가 아예 공식을 잘 모르고 개념 자체가 조금 가물가물하다면 고율 수학 빠르게 듣고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았지? 두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파데와 키고프 꼭 병행해야 되나요? 당연히 병행하면 좋지. 파데 안에서는 선생님이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떤 문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은 쉬운 기출문제 그리고 2, 3점 문제들을 통해서 적용하는 연습까지 보여는 드려요. 그치만 강의를 통해서 배운 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제 푸는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제 푸는 걸 키고프로 공부하자는 거야. 그래서 키고프 안에 본교재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적용하기에 문제양이 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고프를 통해서 공부하고 모르는 것들 강의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금상첨화야. 그럴까? 그러니까 일단은 당연히 병행하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해.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보폭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아직 수학적인 실력이 조금은 힘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파데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돼. 파데 먼저 끊는 다음에 아, 내가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풀만하다. 그럼 이제 키고프를 본격적으로 연습하면서 유형별 문제들을 싹 푸는 연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았지? 차근차근 가셔도 괜찮다는 거. 세 번째, 심. 키고프가 수능 유형이라던데 내신 대비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리고는 학교마다 내신 시험 내는 스타일이 당연히 다르기는 하겠지만요. 당연하게도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수능 공부가 내신 공부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절대로 없어.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키고프를 통해서 수학적인 실력 자체를 쌓는 것 자체가 내신 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무조건 키고프 공부하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지? 선생님, 파데와 키고프 학습 이후에 유형별 문제집. 예를 들어서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집을 더 풀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는 얘들아, 만약에 너희가 고3 또는 N수생이라면 지금 이 시기에 얘들아, 굳이 풀 필요 없다. 라고 선생님은 이야기를 해요. 키고프로 충분하고요. 선생님의 그 이후 커리큘럼, 아이디어, 커넥션, 기출 생각집.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면 돼. 언제?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두 번째, 너희가 지금 고1, 2라면 아직 수능을 보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집을 푸는 게 당연하게도 해가 될 게 없지. 무조건 득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요. 너희들의 수학적인 실력을 쌓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치만, 내가 만약에 아직 어? 시간적인 유효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싶으면 이것만 제대로 하시고 이걸 다 한 다음에 충분히 유효가 있어. 한다면 충분히 푸셔도 괜찮다는 거. 알았지? 쌤, 하루에 몇 강씩 들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얘들아, 쌤이 지금 너희들에게 추천드리는 강의들은 전부 다 완강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강의 수가 몇 강이 되는지를 스스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내 수학적인 역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아, 여름방학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안에 내가 파데를 이렇게 끝내려면 그래, 산술적으로 하루에 몇 강 정도씩은 들어야겠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계획을 해보시면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몇 강씩 들어야 된다라고 너희들이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 없이 너희들 상황에 맞춰서 아, 예를 들어 파데 수원이 몇 강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한 3주 만에 끝내고 싶어. 그러면 아, 하루에 이 정도 들으면 되겠다. 그럼 이 정도 들은 다음에 남은 날에는 키고프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복습해야지? 정도의 계획을 짜보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게다가 각각에 대해서 애들아 선생님이 OT 영상에서요 각 강의를 어떤 식으로 예습해야 되는지 복습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니까 각 강좌의 OT 영상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고1, 2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가볍게 캐스트 영상을 준비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고3 되기 전에 우리가 여름방학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리고 수학적인 실력을 어떻게 쌓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잘 챙겨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관문이 되는 만큼 여름방학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아들아. 그래서 잠깐만 눈 감았다가 딱 뜨는 순간 여름방학 끝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학 공부 시작하자는 거 그리고 하루에 한 강, 두 강 정도씩만 공부하자는 거 알았지? 그러면 우리가 여름방학 딱 끝났을 때 야, 그래. 내가 수2 또는 선택과목 이 정도는 끝내고 갔으니까 자진감을 챙기고 2학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우리 수학 공부하면서 뭐라도 궁금한 부분들이 다 있다면 선생님이 이제 종종 캐스트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요. 수학 공부하면서 같이 한번 실력 쌓아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리 여름방학 잘 시작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캐스트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